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동백꽃전문점 주자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중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국내 유통명 서양동백에 대해서 상세한 내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품종은 서양동백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불리우고 있는데요 정확한 원명은 하이프레이그런스입니다 하이프레이그런스 대만과 중국에서는 천향 이렇게 불리우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 품종은 뉴질랜드에서 작출된 그런 품종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는 이 꽃이 국내 유통명 서양동백 원명은 하이프레이그런스 중국과 대만에서는 천향 이렇게 불리우는 꽃입니다 동백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향기를 맡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가꾸고 있는 그런 꽃인데요 국내에서는 그냥 유튜브든 어느 온라인에서든 그냥 서양동백 이렇게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국에서 품종을 도입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 다시 그 나라에 맞는 이름을 사실은 지어서 유통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원명은 항상 같이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서 이 꽃에 대한 상세한 어떤 내력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꽃에 대해서 상세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품종의 서양이라고 불리우는 이름은 어디에서 따온 이름일까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급되고 있는 향이 천리간다는 천리향 이거는 이제 송명입니다 천리향의 원명은 서향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서양은 향이 매우 진하죠 그래서 천리를 간다하여 천리향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서양나무에서 따온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중국에서 천리향을 서양인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 품종을 서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향, 하늘천 향기 향자에서 높은 향기라는 그런 뜻으로 불리우고 있는 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품종의 종은 자포니카가 아니고 하이브리드입니다 즉 교배로 만들어낸 그런 꽃이라는 얘기죠 교배종이구요 화색은 흰색이 느껴지는 또한 약간 노란색이 느껴지는 그런 분홍색의 화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형은 꽃 크기는 중형, 중륜이라고 그러죠 서양에서는 이제 미디움이라고 하고요 그런 크기이구요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당한 꽃 크기로 건강하면 이제 좀 크게 더 피긴 하지만 보통 중륜으로 그렇게 보구요 그 다음에 이제 꽃의 양상 생김새는 모란 또는 아네모네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의 이제 수성 성장성이라든가 어떤 패턴은 굉장히 활발한 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가 착착 펼쳐서 자라면서 매우 강건한 그런 수성을 지니고 있구요 절간도 제법 촘촘한 편이고 또 품종의 또 좋은 점은 꽃이 매우 잘 맺습니다 다화성이라고 그러죠 꽃이 마디에 막 두세 송이씩 맺을 정도로 이렇게 꽃이 잘 오는 그런 매우 뛰어난 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꾸고 있는 그런 인기 품종이기도 한데요 이 품종의 원산지는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의 황가레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배출을 한 그런 품종이구요 이 품종을 작출 발표하신 분은 제임스 R. 핀레이라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발표가 된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 품종이 처음 작출되서 개화를 한 시기는 1985년이구요 그리고 이 꽃을 이제 세상에 발표를 한 것은 1년 후인 1986년도에 발표를 한 그런 품종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품종이 하이브리드 이니까 두 품종을 교배시켜서 탄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품종과 어떤 품종을 교배를 시켰느냐 꽃가루를 제공한 이제 품종이 있겠죠 폴렌 세븐패런트 라고 하는데요 음 이거는 이제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품종도 센츄러스라는 품종의 꽃가루를 채취해서 교배를 시킨 씨를 받아야 되는 그런 품종은 최종주 라고 하겠죠 시드패런트 이 품종은 미시즈 버서 A 하마스 라는 그런 품종에다가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그 꽃에 씨앗이 맵게 해서 채종해서 나중에 그 씨앗을 심어서 탄생하게 된 바로 꽃이 이 하이브리드 이그런스가 되겠습니다 서양동백 대만 중국에서는 천향 원명은 하이프레그런스 오늘 주작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동안 국내에서 막연하게 유통되고 있는 이 품종에 대해서 상세한 내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품종의 또 특징은 산목이 매우 잘 됩니다 그래서 번식이 너무 잘되다 보니까 저같은 경우에는 소량 생산을 해놨지만 생산 리스트에서는 빼놓은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죠 너무 많이 번식이 돼가지고 그래서 가격도 저렴한 편이니까 시중에서 서양동백 검색하셔가지고 한 주 정도는 구입해서 갖고 보시면 아주 좋은 향기가 매우 좋은 그런 꽃입니다 하이프레그런스 앞으로는 서양동백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물론 국내 명의니까 부르는 것도 좋겠지만 정확한 이름을 아시고 하이프레그런스 이렇게 불리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하이프레그런스 서양동백 중국명 대만명 천향 이 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